오늘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라는 주제로 10월월삭 새벽기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사밭은 남왕국 유다 가운데서 다윗의 뿌리를 잇고 하나님의 다윗과의 약속을 잇는 하나의 진검다리입니다 왜 진검다리가 필요한가? 물줄기가 거세기 때문에 진검다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도 구원의 진검다리가 필요하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는 그 진검다리라고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아멘 하시고 이럴 때는 그런데 확신을 꼭 가지시기 바라요 1980년대에 있었다면 그녀 그리련이 있을 거예요 교인도 교회도 워낙 넘쳐나고 십자가만 세우면 어떻게인가 짜장면집 2층이라도 교인들이 모여들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구원의 진검다리 그 얘기 아마 믿지도 않고 여러분도 그런 의식을 하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좀 다르고 10년 후 20년 후 더 다를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원색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보금에 더 선명하고 이제 겨울이 되면 나무가 모두 다 이파리를 떨어뜨리고 나목이 되죠 모든 것은 명징하고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추위와 그 모든 계절 속에서 생명 없는 것들은 다 땅에 떨어져서 낙엽이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생명 있는 것만 그 혹한과 추위를 견디고 봄의 계절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등불을 가지고 있는 이들만이 진검다리가 되고 산위에서도 빛나는 산위의 동네가 되어서 주님 오실 길과 또 주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차량하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이 다 사라지고 고집 몇 개만 남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축복의 권한을 주시는 그를 통해서 다시 강줄기가 일어나고 물고가 트이는 그런 매듭들을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여러분이 그 자부심과 사명을 가지고 또 깨어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깨어있어라 이걸 만약에 지겨운 잔소리로 듣는다면 우리 모두의 손해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피곤해하고 싫어하니까 이 얘기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영적 생명이 죽어가고 등불이 꺼져 있는데 명분만으로 살아있다고 인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키지 못하니까 켜주시고 또 나는 꺼진 것 같은데 끄지 않겠다고 하시니까 그걸로 저는 만족해요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강구하면서 주님 앞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검다리로 삼으십니다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진 애를 쓰셔야 하고 그리고 묘책을 생각해 내셔야 합니다 그 묘책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손에 안 보고 어떻게 하면 이득을 이어나갈까 우리는 그걸 묘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씻으시고 그래서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는데 이 인생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자꾸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맺으셨지만 그러나 약속을 깨트릴 깰 위기밖에는 없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애쓰십니다 다윗의 전성기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체험할 때입니다 이름 없는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또 그의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 물붙듯이 하시는 그런 전성기를 겪었는데도 순간순간 넘어지고 세상 유혹 앞에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난처하죠 깨트릴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다윗을, 솔로몬을, 로보함을 이어서 계속 계속 가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제가 어제 목상에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애쓰느니 행동하시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등불을 지켜 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대표자가 중요합니다 이정표가 중요하고 그리고 분기점이 중요합니다 그 매듭이 중요합니다 진검다리의 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깨어있고 또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함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무너지도록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이들을 그냥 내버려 주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환란에 경한 것으로 우리들을 채찍질하고 이렇게 세우실 거예요 마냥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잘나가도록 주는 건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그냥 그렇게 놔두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 앞에 채찍으로 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세요 이건 축복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바스는 그 바톤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이 바로 그 다음 그렇게 좋은 아버지의 믿음을 보았던 여러 여호람이 그 다음부터 아주 악의 연대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라로 이어지는 다시 영적인 흑역사가 하필이면 다윗의 뿌리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은 더 바빠지고 부지런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몇 책을 세워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과 등불을 켜기 위해서 갑절의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서 그 편에 서야 하겠습니다 여호사바스는 이제 환란을 앞두고 또 적의 침공을 앞두고 이제 이 세상에 악한 권세와 동맹을 맺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허무한 것인지 깨닫고 이제 백성들을 성전 앞으로 소집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면서 이제 출사표 같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과 딜을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그 불순종과 범죄 앞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자신을 걸고 자신의 영혼 구원을 걸고 하나님과 딜을 하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였습니다 다윗의 기도들이 하나님을 그의 파트너로 이렇게 결심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쳤던 기도입니다 다윗의 시편에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들 하나님은 움직이는 기도였고 하나님은 거기에 분명히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직업은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응답받을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움직이고 흔드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일단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실만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생활을 보시면 감사원금 제목에도 여러분이 쓰실 때를 보면 대답할 말이 별로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집에 수리나 공사를 맡기고 계약을 할 때도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알아서 잘해주세요라는 것은 없어요 그건 공사가 아니죠 계약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사업이나 영업에 어떤 계약을 할 때도 구체적인 필요가 적시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계약서만 이만큼입니다 분명하게 그 내용이 다 적시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과는 다른가? 글쎄요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소원 가운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공사를 하겠다는 내용도 언제 시작하겠다는 내용도 그래서 비용이 지불된다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잘 되기를 여러분 그런 청원은 없습니다 그런 청원은 없어요 물론 저희가 그런데 익숙해져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무조건 처음 시간이야 시작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목사님도 복 주시고 만나서 잘 인사도 하지 않지만 영육관에 강건함을 주시고 라고 기도하고 그런데 사실은 수신자도 없고 발신자도 없는 기도이고 어딘가에서 떠드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 관심도 없는 위정자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상 경기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보지도 않은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미사일 하느라도 사주든지 아니면 의약품이라도 보내든지 아무런 내용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움직이실 게 없고 하실 일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음이 없는 거고 이건 저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를 신앙서적에 있는 기도들을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할 일이 별로 없으십니다 모두 다 수필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원이란 긴급하고 구체적이고 또 필요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서로 몫을 지불하면서 움직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부탁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사업하는 사람이 누군가의 부탁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공을 들여야 합니다 자기의 신뢰를 인정받아야 되고 또 좋은 호의를 인정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그리고 나서도 도움을 받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계시던 사업하는 집사님이 지금 장로님도 했지만 거래 관계자, 그 사람이 무슨 바이어인지 아니면 대접하는 자리에서 회사에서 관계자들하고 같이 가서 식사를 했는데 스테이크를 500유로짜리를 대접했대요 그리고 대접받는 이한테만 500유로짜리 스테이크를 대접하고 그래서 본인은 살짝 싼 것을 먹었는데 그 직원 중에 한 사람이 눈치를 모르고 자기도 500유로짜리를 시켰대요 그래서 눈총을 줬다고 가격 보고 먹지 그냥 사준다고 다 먹으면 되나 왜냐하면 그거 다 돈인데 넉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래를 꼭 성사시켜야 되기 때문에 비싸게 대접하는 건데 눈치 모르고 그냥 막 직원이 시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죠 하나님과는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진정성을 보여야 하고 정말 필요한 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병을 낫게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저 사람은 신유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저 사람은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해도 성기철 장로님처럼 오늘 아침에 제가 환상을 보았어요 오늘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분이 있는데 뭐에 따라 빨간 옷을 입었는데 오늘 여기 빨간 옷을 입고 계신 분 계세요? 어? 저기 계시네 빙고 일어나세요 성기철 장로님 그런 내용들 제가 전에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선무단 같기도 하고 그래도 저분이 교수님인데 근데 뭐 제가 그 자리에 없었고 그냥 영상만 잠깐 봤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 분들은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그분 앞에 가면 그냥 기도 낫고 아 병이 낫고 뭐 안 나와도 어쩔 수 없고 근데 도로는 낫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따로 있나 보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를 어떤 몇 사람에게만 맞죠? 그렇죠? 신내린 사람에게만 뭔가를 주듯이 기도의 응답을 그 몇 사람에게만 주었을 것 아니에요 물론 의인의 기도에게 하나님께서는 권한을 주신 것은 맞습니다 또 신유의 직분을 가진 사람도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응답 전문이기 때문이고 응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응모 옛날에는 방송국에 응모에 없어 이런 걸 많이 보냈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게 너무나 너무나 널려있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 아니에요 방송국에 응모하게 되면 전부 다 정성껏 저도 어릴 시절에 가족별로 카드를 썼던 기억이 나요 이거 다 해야 된다 근데 어쩔 때 주소를 안 써갖고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땅을 치고 온통에 하든 주소를 하나를 안 썼다고 땅을 치고 온통에 하는 거예요 주소를 써야지 누군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보내버리면 글쎄요 마음에 없는 거 아닐까요? 마음에 없는 게 아닐까요? 그냥 체면칠의 기도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오늘 여호사밭은 그의 과거에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대충 아무 말이나 한 것 같지만 정확하게 주의 손에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에 호를 쥐지 않으셨습니까?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얘기가 그냥 나온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를 정확하게 정확하게 하나하나 짚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성소를 주의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솔로몬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신 곳 그곳에 주를 위해 건축하고 그 다음에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유병이나 기근유력에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란 가운데 죽게 부르신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그렇죠? 내 이름을 그는 내 백성이 그들의 죄에서 떠나 내 얼굴을 구하면 이라는 그 솔로몬에게 응답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솔로몬이 구했던 그 기도를 정확하게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적들이 그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바로 이 주님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는데 하나님 그들을 징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무력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정확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다시 느에미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위대한 기도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과 뒤라는 여러 기도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도 모세의 기도도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바쁘시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기도로 저는 느에미아 기도를 제1번으로 꼽습니다 그리고 나면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우리 11월, 12월 요한복음을 큐티하는데 요한복음 17장이 또다시 기대됩니다 느에미아는 페르사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장하면서 이제 토라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느에미아는 아닥사스다 왕 때의 왕의 측근으로 성공한 인물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잃어버린 유대인 유대인에 대한 편견과 박해는 그때 당시에도 있었는데 그 아닥사스다 왕은 어진 임금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수에로와는 결이 다른 굉장히 어질고 일제를 등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그 대제국에서 가까이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나라를 잃어버린 근본 없는 유대인 출신의 사람을 측근으로 들이는 것은 너무나 위험부담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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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을 거쳤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유대인이 둘이 등용이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느에미아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학사로 느에미아는 그의 가장 최측근으로 등용이 되는데 이 느에미아의 활용가치는 놀라웠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왕의 측근으로서의 활용가치 행정력과 지략이 뛰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지략과 행정력은 전에도 제가 설교한 적이 있지만 한 사람에게 있는 덕목이 아닙니다 지략이 뛰어나면 행정력은 약하게 되어 있고요 행정력이 뛰어나면 비저너리는 잘 되지 못하는데 그 두 가지가 느에미아에는 다 나타나 있습니다 느에미아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꾀돌이나 아니면 행정묵기만 갖고는 안 됩니다 성품이 되어야 되거든요 정의로운 성품과 신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국의 치세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덕목이 못됩니다 성격이 고두면 성실하고 끝까지 가는 힘이 약할 수 있고요 또 신실할 경우에는 강직하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로 이 느에미아는 네 가지를 다 가졌습니다 에스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이 느에미아를 자기 곁에 두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 랩런트들이 그 가운데 있는데 그 땅은 이미 불신앙의 땅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은 성벽이 무너진 채로 130년을 버림받은 채 있는 그 모습을 이 느에미아가 그 지방을 방문하게 하고 온 형제에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깊은 슬픔에 빠져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느에미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은 이사에서의 예언의 말씀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족족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않으냐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 말씀을 그는 묵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신하고 그래서 이제 가보지 않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그리고 만나지 못한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제갈공백의 출사표보다도 더 웅장하고 그리고 디테일하고 멋집니다 제갈공백의 출사표는 웅장하긴 하지만 디테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느해미아의 기도는 너무나 디테일해서 저는 이것을 대기업 프로젝트의 기획안 같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엄밀한 기획안을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모델이 되었고 저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신의의 은사를 얘기했는데 송기철 장로님까지 소환을 하고 그런데 정말 신의의 은사가 있고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한 분들에게 그런 디테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디테일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수술이고 병원이고 다 놔두고 그냥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질병아 떠날지하다 그것만이 기도의 신의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허락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병원 테레미널을 위해서도 그리고 수술하는 진료의사 또 수술 집도의가 결정되는 것을 위해서도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결정되는 것을 위해서도 또 그 중간에 내가 수술을 위해서 이 사람이 준비하는 것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마취와 또 수술 과정과 그리고 그 가운데서 지탱해낼 체력과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도 그 이후에 이제 깨어나고 회복하고 또 그 예후에 대해서도 우리가 섬세하게 하나님과 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고 맡겨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인격적인 하나님이 되신다면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내 곁에 서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저는 느에미아를 목상할 때 그는 진정으로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라보는 인사이드 아웃의 표본이라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지만 주여 하고 쏟아놓지만 그러나 그는 마치 왕의 어록을 작성하고 그것을 왕에게 다시 환기시켜드리는 몇 년 몇 월 모월 모시에 이렇게 왕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렇게 얘기해야 될 때입니다 라고 환기시키는 서기관과 같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지금은 엘리아의 때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타임키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가슴 벅차게 살아낼 내일의 일정표와 같습니다 야 무서워서 어디 기도하겠냐 여러분이 꼭 그렇게 빗나가실 이유는 하나도 없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부모 없이 떠나가서 어떻게 살면서 그가 받을 유혹과 그가 받을 도전과 또 그리고 그가 지낼 시간과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그리고 자녀를 축복할 때도 그렇게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그는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지고 문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마음을 먼저 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사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땅 거민에게서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고 그리고 그들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해서 성전을 짓게 하고 그들 가운데서 한 지파를 붙잡아서 다윗의 등불을 지키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네미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사밭은 마음을 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과 나는 내 생명을 같이 할 겁니다 마음을 정했어요 기도에서는 그런 것입니다 이 네미아는 마음을 정했어요 내 마음은 정했습니다 변치 않게 하셔서 그래서 그는 그 마음을 정한 첫 번째로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를 유대 총독으로 임명하도록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얘기해요 여러분 이건 거의 기회관입니다 그리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임무를 제가 할 수 있도록 재가를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것만 갖고 되나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거기에까지 가서 그 건축을 감당해야 되는데 적들과 모든 방해자들이 있다는 것은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그를 물리치고 또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필요한 병력과 물자를 공급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곳에 가는 목적은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게 하는 일을 내가 다시 중건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고 뜨거운 말씀으로 새 이스라엘 다시 말씀의 제사장 나라를 일으킬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누에미아의 기도였습니다 저는 불가사회합니다 천국 가서 만나볼 사람이 또 생겼습니다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던 땅에 가서 무너진 성을 중건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5년 아프리카 단계 전교를 못 갔고요 내년에는 꼭 가자 성지술래로 한번 방향을 틀어봤는데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그냥 좀 좋은 관광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성교를 가자 그래서 우리 성교를 같이 계속 갔던 집사님이 전에 안 갔던 기수들을 한 번 모으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기수들을 모으고 두 번을 가야 됩니다 저도 8월 한 달을 아프리카에서 보내겠습니다 목사님도 보내세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을 주셔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런 일들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 대신에 우리가 단계 선교를 가고 현지에서 사역을 할 때도 구체적인 기도의 소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들과 요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서부 아프리카 선교사님들과 저도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역을 위해서 두루뭉실을 퉁치지 말고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주님께 알려드리자 세월이 급하지 않습니까 그는 기한까지 정확하게 약조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조서를 내려서 가는 길에 대적들의 장애물을 없애주시고 건축자재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무사히 운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먼저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일터에 있는 분들은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 청년부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을 은혜와 변화될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간 시간 어떻게 은혜를 주셔야 할지 청년부 수련회 목표를 지난번에 보니까 백명으로 써서 우리 예배 참석 숫자가 백 몇십 명인데 백명이 어떻게 목표가 됩니까? 결과가 된다면 모르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보니까 이번 주일 지나고 백십 명이 됐다고 써있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백 명이든 백십 명이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린 성경 캠프를 통해서도 어린이부를 위해서도 기도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방언을 받고 싶어요 아니면 또 뭘 하고 싶어요 뭘 하고 싶어요? 그런 소원들이 있는데 교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하면 그냥 활동하고 프로그램하고 애들아 이리 와 애들아 저리가 밥 먹자 성경 암성했니? 그리고 지나가버리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구체적인 소원이 있으면 그건 전혀 달라져요 빛깔이 달라집니다 빛깔이 그리고 너 집에 가면 또 핸드폰 붙잡고 뭐 게임이나 할 거잖아 그렇게 보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날은 지나고 또 그 다음 해는 돌아올 텐데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유일해적인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교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길가에서 강아지가 나하고 눈을 마주친다고 그 강아지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 데려가서 기르기 시작하면 그건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은 구체적인 일상을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가득 간절함 가득 그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누에미아는 모든 상식을 깨트렸죠 그가 가면 여느 총독들처럼 적응하느라 시간 보내고 그리고 기관장들 만나고 적대자들 만나서 간을 보고 또 설득하고 환심도 사고 뭔가 필요한 행사도 하고 아마도 아무리 부지런해도 그러면서 한 1년을 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3일 만에 공사를 시작하죠 그의 마음은 확정되었고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적자들의 대적이 위협과 편지를 보내오는데 니들은 위협해라 나는 공사를 한다 오히려 그들이 위협하고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있는 사이에 시기를 놓쳐버리는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성하는 몇백 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52일 만에 해내는 한국식의 신화가 아니고 빨리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을 정하고 주님을 움직이게 하면서 그 일을 그래서 기도처럼 공사하고 공사처럼 기도하는 그 일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 시간과 그리고 잠을 줄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머리가 멍해져서 그냥 기도하고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도 적용과 결단해서 올려드리는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회관을 올려드려서 주님이 바쁘게 움직이시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그렇게 격려해 주십시오 암흑에야 조금 더 힘을 내자 조금 더 조금 더 깨어있자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지혜를 짜내자 마지막 기도 올릴 때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이 조금 더 일하실 수 있게 해보자 그러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소년부 가는데 말씀드렸잖아요 간식 좀 잘 주고 활동 좀 잘하고 아이들끼리 잘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아 무사히 끝났다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보다 하나님이 부지런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오늘은 반드시 이런 점들이 응답받기를 원하고 누가 이 점에서 변화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말씀 목상하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맞춤형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이거는 먹회자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모두가 정역자가 되어서 그 일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관의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을 여기도 저기도 빌려도 보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이유 또 어떻게 해야 될 그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저희가 디테일하게 올려드리면서 또 리더십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일입니다 우리의 앞선 세대가 해야 될 일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이 땅 가운데서 한마음교회 가운데서 복음의 플랫폼과 전당으로서 그 역할이 끝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움직이고 준비하시게 해야 합니다 이 일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습니까? 나는 있다가 언제라도 떠나면 그만입니까?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받은 이들은 주님 앞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고 싶어서 이렇게 불경하게 얘기도 된다면 안달이십니다 그런데 움직이게 만드는 기도가 너무나 없어서 오늘은 개점협같아라고 얘기하시지 않도록 저희를 통해서 깨알같은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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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